안녕하세요. 우리 마술자님들 많이 쓰시죠? 가부키. 우리 마술의 꽃 가부키. 이처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 없죠. 저희가 주문해서 그저에는 하얀색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하늘색, 분홍색을 저희가 샘플러 받았어요.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걸 만들 예정입니다. 노란색, 보라, 초록, 주황, 남색, 하늘색, 분홍색, 빨간색. 그전에는 이거는 스몰 사이즈, 이건 대자. 대자도 색깔 똑같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남색, 하늘색, 보라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까지 다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아쉬운 건 그전에는 항상 흰색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흰색과 연관해서는 물론 종이로리라든지 아쿠아스라 하신 분들은 흰색이 어울리는데 컬러가 어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없는데 한번 견본으로 제가 신청해서 받아놨거든요. 반응이 좋으면은 이것도 계속 저희가 데려오려고 해요. 사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한번 이제 던져보실까요? 네. 한번 던져볼게요. 원소치여서 보급형은 미리 뜯어놔야지만 이거는 미리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엄지로 툭 여기 여기 막대기 있는 분이 엄지와 검지 썸팜 하듯이 썸으로 가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엄지, 엄지로 한 번만 툭 건드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남은 막대기가 썸팜 위치, 엄지 위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고 한번 툭 원터칩니다. 툭 하게만 하면.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